그 희주하고 왔던 데 같아? 희주하고 그때 같이 다 같이 왔었던 데잖아요. 나도 많이 먹더라고 장모님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더래. 그 얘기를 적들도 또 하더라고 두 번은 하더라도. 기양고 은영 아빠도 없는데 싹 많이 드시고 안 먹은 척하고 나 여기서 다이어트하느라고. 안 먹었다. 내 저녁도 굶었다 그러지 뭐. 그러시면 되고. 여기 해산물이 어디에 많은가. 해산물 저쪽. 이게 뭐예요. 배고치. 맛있어요. 먹이를 찾아왔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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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도는 좀 하지만 어머니께서 조를 하시잖아요, 맨날. 저주도는 좀 하지만 함수방에 하려는 대로 했다가는 쓰러져요. 수영장도 못 가. 날 드신 분들 입맛 없어서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입맛 없어서 얼마나 퇴박을 많이 놓으시는데. 시어머니라고 할 것도 없고 할머니라고 할 것도 없이 곤란섭이는 맛이 있어.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거 다 맛있어. 여기 있는 거 다 맛있어. 그러니까 은영이가 어릴 적에 내가 뭘 먹었어. 뭘 먹으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맛있니? 은영이가요? 맛있니? 잘 먹으니까 이제 맛이. 신나셨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게장 맛있었는데 게장 좀 갖고 올게요. 있나? 게장 줬으면 밥이 있어야 되잖아. 밥 조금. 이렇게만 드시면 되죠 뭐. 밥 먹으면. 밥 먹으면. 이렇게 탄수화물은 먹으면 안 돼. 밥을 드셔도 밥도 안 된다니까. 밥은. 밥은 누구야. 게장만 드시고 밥은. 밥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어야 돼. 어떻게 드실 줄 아시나. 야 진짜 좋아하신다. 유산스 초밥. 튀김 가리지 않고 면. 오이고. 953키로 칼로. 오우. 오우. 직종 근거. 칼로. 근데 삼서방이 굉장히 그 반듯하고 겁없고 그러더니 두 번 많아. 그 지도에 섬에 그 저기 외국같이 해놓은 데 있잖아. 섬에 하나. 그 배를 타고 거기를 가는데 저기 은영이를 꼭 안고 애를 놓지 않는 거야. 둘만 살겠다고? 둘만 살겠다고.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야 위험해서. 간판 같은 데 나갔다가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요. 은영이를 이렇게 안고. 그래서 저 겁쟁이 나네. 되게 겁쟁이다. 생물 느끼해요. 생물 느끼해요. 어떻게. 어떻게. 오실 것 같아요. 오셔도 돼요. 아 메인 요리. 아 메인요리. 아 메인요리. 아 다행이다. 메인요리. 그럼요. 아카트류뉴스가. 이거 맛있을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거 중요한 얘기 하던 차이 지금. 응 그래요? 간장기장 밥도둑. 오 밥도둑이죠. 아 맛있겠네. 형 거지 말아요 뚱뚱한 할머니가. 음식만 보면 맛있게 생겼다고 그러지. 맛있게 생겼잖아요. 저희까지 정말 행복하네요. 맛있어 보이네요. 계속 맛있다. 밥을 약간 꼬들꼬들하게 해가지고 아예 그래서 돼장백방으로 해가지고 안심 대신으로 이렇게 냈네요. 뚝뚝하니까 내가 불안해. 음식 꼭 나왔잖아. 놓으세요 일단 놔요. 숟가락으로 놓으세요. 아이고. 토퍼리로 가네요.